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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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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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ations 지호 이곳은 왜 이렇게 바닥을 쏟아야 돼? 얼마가 좋은 건 알겠지만 으어, 나 굴러와 시원하다 그래도 야 같이 빨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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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자실 운동을 잘 하는 곳 운동을 잘 안쓰고 일을 잘 안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요즘 제 미싱 데이블은 커버 씌워서 놔두고 나머지는 레진 재료들인데 요즘에 레진에 만드는 거 빠져가지고 진짜 해 사라지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나서 그냥 앉아서 음료 하나 다 놓고 그냥 계속 이렇게 만드는 거 같아요. 지금도 이거 이제 선물 줄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만들고 있고 이거는 만들었는데 일단 좀 망친 거 망친 것들이고 그러시고 여기 안에도 하나 놓고 이거는 이제 꾸미는 재료들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없는 거 같아요. 먹방이 많이 많았다 кое 가지고 왔다 그냥 먹지 않았다 어이기가 다르다 어디가 다른데 요기 알기 쫄깃쫄깃 중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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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옳지 옳지 프론트 몬 richters 화장실 왔다갔다 관리 이렇게 해요 뭔가 불안한 건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자기 직전까지 그냥 저렇게 해서 오히려 그냥 아침에 안 발라주고 밤에 발라주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조금이라도 덜 불안해 하라고 다른 강아지들도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테리는 유독 좀 많이 불안해 해요 계속 삥삥삥 돌기만 돌고 테리야 산책 갈까? 산책 갈까? 산책 갈까? 산책 갈래 산책? 산책 갈까? 아 좋아 산책이 반응했어 그럼 산책 가자 테리 산책 가자 제가 더 딸랑이라는 강아지 옷 쇼핑몰에서 테리랑 저랑 여름 휴가 가서 입을 커플로 구매했어요 이거는 제 원피스고 이거는 테리 원피스 이거는 제가 거기 가진들 보고 너무 사고 싶었던 홀터넥으로 된 올인원이거든요 이것도 휴가 때이킹이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그냥 노란색과 빨간색 둘 중에 고민하다가 차마 둘 다는 못 사고 이건 빨간색만 구매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올인원인데 뭐예요? 이런 꽃무늬 타입의 나시 올인원이고 이거는 이제 그 세트로 같이 하는 모자 모자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모자도 같이 구매했어요 이거는 이제 강아지들이 목에 두르고 그냥 하는 그런 쿨업 기능이 있는 스카프 같은 거거든요 강아지용 그래서 목에 이렇게 리본을 드시고 묶어주면 여기 아이스 베일이 들어있어서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엄청 귀여운 패턴이 들어간 올인원이거든요 이것도 되게 귀여울 거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메일할 때 쓰는 그런 펜인데 근데 제가 레진하면서 레진도 사실 꽂는 거라서 똑같잖아요 그래서 얇은 색으로 이제 그림 같은 거 보여줄 때 이거 쓰려고 구매했어요 이게 뭔지 아니? 이게 엄마랑 같이 입을 원피스야 놀러 갈 때 입어야지 대손? 옳지 대손? 옳지 슝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다 우리 둘이 가끄만히 가끄만히 먹어 맘맘맘맘맘맘 맘맘맘맘 아 예쁘다 옳지 너무 예쁘다 너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 이게 이렇게구나 이게 잠시만 칼을 이렇게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넣고 이게 다리로 가고 아 여기 끈이 있네 이 끈을 여기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귀여워 이렇게 해서 리본을 뭉켜줍시다 옳지 옳지 너무 귀여워 음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이렇게 귀여워 이렇게 귀엽지 옳지 옳지 준비해 주는데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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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이동 올 Sell 감사합니다.